아 정말 오랜만에 메이플에 버그 찾으러 들어왔습니다 요즘 뭐 하도 탐정 유튜브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이미지 탈피하려고 예 겸하게 좀 메이플을 들어왔구요 요즘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탐정 이야기 붙는 그 씨름 차라리 옛날처럼 메이플 버그라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흥창섭씨 들어온 이후에 다 정상화나게 해가지고 최근에 버그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플이 하기 싫어감 영상이 안올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없어요 버그가 없어요 진짜로 요즘은 제가 옛날에 직업벌 버그모음 이래가지고 직업 40몇게 되는 거 하나씩 버그 다 찾아서 올렸었는데 그거 지금 사실상 다 막혀가지고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 남은 게 하나가 있는데 잠깐만 이게 버그가 크게 유의미한 버그는 아니야 아니 이게 버그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메이플스토리에 그 변신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몬스터로 그냥 변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환 같은 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스킬을 쓰는 상태로 변신하면 그 스킬이 다 끊겨요 이 와일드헌터의 무너크라이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지금 안 고쳐진 버그야 내가 그거 올렸을 때 그 버그들 중에서 이게 변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은 이거를 먼저 쓰잖아 먼저 쓰고 드로우백을 쓰면은 이게 변신 중엔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뜨거든 그래서 이게 그냥 평버그가 이를 걸어가져요 근데 드로우백을 먼저 써 그 다음에 달팽이를 쓰잖아 달팽이가 뒤로 가 아니 이 버그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제가 저번에 영상을 한 번 찍었었는데 그때 여러분 이걸 왜 안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버그가 아닌가?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난 지금 그래서 이게 의도사항인가?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뱃담착론에서도 여기서 스킬 다 오프되거든요? 근데 여기서도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 이거 왜 이러넣은 거야 이거 그래서 오늘은 이 버그 갖다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왜 남겼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왜 작동되는 로직인 건지도 이해를 못 하겠네 이거 이해가 가능해야지 하나쯤 물쳤던가 말도 나는데 다 막혔는데 얘는 왜 남아있는지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버그가 아닌가 혹시? 원래 온오프가 변신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게 정상인가? 어 저거 그럴싸한데 시그너스 같은 애들이 변신 패턴 쓰는 것 때문에 온오프가 해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놔뒀다라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로는 해당 버그는 스킬을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작동이 가능하지만 스킬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특정 로직에서만 발생하는 버그인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아 특이하게도 스킬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변신 물약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떡해 왜 터진 버그인지는 알아야지 어따가 써먹을 거 아니야 아니 뭐 게임 유튜버면 게임 유튜버답게 게임을 즐겨라 이러길래 뭐 나만의 방식으로 게임을 좀 즐기고 있는데 자... 아... 아니 뭐 불편하시면 뭐 그렇게 해드리고 어젯... 제게 맡겨주세요 으어어 으어 으아 으아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